안녕하세요 K-POP 튜브입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핀란드 트위터 분석 사이트에 가장 많이 언급된 트위터 토보에 삼성 갤럭시 제품군과 함께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8일 삼성 핀란드 공식 트위터 계정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삼성 갤럭시, Z 플립 3 갤럭시, 버지 갤럭시 워치사 광고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영리한 포즈로 제품의 특성을 살려내며 세련된 광고 화보를 완성한 뷔의 사진은 이날 가장 많은 좋아요와 리트윗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핀란드의 트위터 분석 사이트 피날라가 8일부터 9일까지 가장 많은 트위트 수와 트위트 작성자 수, 트위트 접속자 수를 분석해 발표한 해시태그 토보에서도 뷔는 갤럭시 제품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뷔는 게시물에 사용된 갤럭시, 제품군 해시태그 삼성 갤럭시, Z 플립 3 갤럭시 버지, 갤럭시 워치사 외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50만 5천여 건의 트위트 접속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다른 멤버들을 2배가 넘는 수치로 뷔가 모델로서 갖는 화제성과 주목도를 잘 나타내줍니다. 지난 9월에도 뷔는 갤럭시 Z 플립 3와 함께 피날라 토보 전체 2위를 기록하며 삼성의 광고 모델로서 탁월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갤럭시 Z 시리즈의 역대급 판매량에는 방탄소년단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실제 SNS에는 뷔의 사진으로 갤럭시 Z 플립 3 외부 화면을 설정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한 유저들의 인증샷이 넘쳐났습니다. 4배나 커진 외부 화면에서 CGV 비주얼을 자랑하는 뷔의 모습은 자신만의 DIY 제품을 원하는 Z세대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끌어냈는데 특히 2030세대와 여성층에서 Z 플립 3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 트위터 공식 계정이 뷔의 영상을 공유하며 캐치 퓨츄의 선호등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삼성 갤럭시 Z4 35G를 통해 멀티플 앵글로 유튜브를 시청하자는 내용으로 대중성과 글로벌 인기를 모두 겸비한 뷔를 브랜드의 얼굴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뷔가 케이팝 역대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직캠의 주인공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옷깃만 스치면 품절을 만들어내는 뷔다스 효과와 SNS를 지배하는 소셜킹 파급력 그리고 모델로서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비주얼과 센스는 뷔를 최고의 모델로 각광받게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비밀요원이 등장하는 영화의 주인공 같은 신비스러운 카리스마로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9월 20일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에 참여했을 때의 모습이 담긴 유엔에서의 방탄소년단 모습들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연설과 더불어 퍼포먼스도 선보였는데 뷔는 강렬하고 인상적인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연설로 전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촬영 중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에서 차원이 다른 뷔의 천상계 미모는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반듯한 이마와 섬세한 붓으로 그린 듯한 아치형의 짙은 눈썹과 맑고 깊은 눈동자 높으면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미간에서 곱게 내려오는 콧대와 무엇보다 화려한 이목구비를 감싸는 모난 곳 없이 둥근 얼굴 선의 조합은 완벽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클래식하고 우아한 조화를 이룬 뷔의 얼굴은 정성미남의 유니크한 매력까지 갖춰 김태영만의 장르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블랙 슈트를 입고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진에서 뷔는 최강의 슈트피스로 품격있는 젠틀미를 뽐냈습니다. 잘 빗어넘긴 머리로 드러난 조각 같은 이목구빈은 자연광 아래서 햇빛보다 더 빛나 팬들의 탄사를 자아냈습니다. 뷔는 마치 비밀요원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냈습니다. 큰 키와 넓은 어깨, 긴 팔다리에 완벽한 피지컬에서 나오는 남성미와 부드러운 눈빛의 조화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에 연기 장면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민낯에 자연스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시크하면서 심플한 셔츠와 블랙 슬랙스를 입어 청량미를 뽐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영화 대표 배우 200인 사진전을 관람하고 한국 대표 배우들의 사진 앞에서 서있는 뷔는 마스크를 하고 있었지만 잘생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본 팬들은 이 사진이 다 동일인물이라뇨. 영화 촬영장 현장 스틸컷 같아서 눈물나. 진짜 블랙요원 아니세요? 마이크를 무전기로 착각하게 만드는 저 분위기. 추격전한다고 뛰고 핸들 꺾는 거 보고 싶어. 잘생긴 얼굴에 서서와 감동이 다 있다니 이건 기적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